마스터티어 어... 한... 한 두달 내로 마스터티어 갈 예정이거든요 근데 전 이런게 좀 걱정돼요 괜히 제가 두달내 마스터티어 가면 해물파전 여태까지 실력을 숨기고 있었군 아니 평생 못가던게 두달만에 가는게 말이 돼? 하면서 막 이런 의고심 있잖아요 역시 해물파전 이 가낙한 녀석 실력을 숨기고 있다니 시청자를 기만하다니 막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 괜히 또 오해하실까봐 그냥 나는 그냥 갑자기 깨달음을 얻고 올라갈 마음이 생겨서 올라간건데 이렇게 할게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약 한판을 지면 1패시 방종하겠습니다 제가 1패하면 방종할게요 진짜 저 믿으세요 이건 내일 아침까지 방송하겠다는 나의 의지야 1패하면 방종할게요 제가 진짜 제 모든걸 거는거에요 방송밖에 모르는 제가 네? 방송밖에 모르는 제가 1패시 방종 컨텐츠를 진행하겠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아! 진짜요? 2패시 방종 8천2개 파전2개? 어! 6승이요? 아니 먼저 근데 먼저 잠드실수도 있는데 그럼 지신거임 인정? 인정? 내가 미션 성공하는 방식임 님이 먼저 잠들면 지신거임 인정? 오늘의 첫번째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빠빠빠님께서 분빠빠빠님께서 난 그럼 7승에 334개 7승시 1111개 아! 진짜요? 111111111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또 이런 잠시만요 메모장에 아이디좀 적어놓겠습니다 고마우신분들 고마우신분들 한 분 한 분 다 적어놔야지 감사한 분들이니까 한 분 한 분 다 적어놔야지 티어가 어딘데 이기기가 힘들어요 티어가 중요한게 아니에요 내 티어라는게 중요한거야 이게 티어가 골드든 플래든 실버든 부캐면은 쉬워 실력이 남으면 근데 골드든 실버든 브론즈든 아이언이든 자기 티어면 힘들어 여긴 내 티어기 때문에 좀 힘든거야 그래서 힘들어 그래서 오케이 이거는 딱 잡을게 어떤 잡냐면 저 건들지 말아줘 개꿀 개꿀 저 대머리 빡빡이 빡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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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깜짝 하하하 안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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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오리아나 죽었기 때문에 상당한 이득이야 2대3 2대3 대박이다 야 도망가 야 이블린 야 다온다 우리팀 개쩐다 백업 실화냐 이거 야 키웠어 뺄그 아씨 까비 일단 내가 여기서 시야 끌고 시선 끌었기 때문에 도리턴이 이득을 볼 수 밖에 없는 틀이야 레드 먹었죠 지렸죠 개씨용 에씨용 바로 한방 더 한방 더 한방 더 아이고 안돼 무조건 살아나면 아닌데 아 서운하게 하지마 하아악 안돼 어어 안 돼 이번판부터 이겨야된다 와 잡았다 이거 무조건 아 까비 저기있어 야야야 일로와 마지막 이거도 막아주고 막아주고 그렇지 성타 아 이거는 힐을 써줘도 죽는 각이기 때문에 힐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일로가 그렇지 티놓고 성타 한방 그렇지 성타 한방 수 한방 성타 한방 그렇지 이런식으로 방금 좋았다 방금 오케 방금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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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능력 자각능력 좋았어 좋아 오케 이거나 먹어라 임마 저거까지 얘까지 피하면서 마무리 꺄 좋았다 개꿀이고 좋아 바타 완전히 지금 가지고 왔어 분위기 좋아 공간 발사 빠지고 공쓰겠지 하지만 난 비전히 빠져나가고 너는 투맞고 평타 한방 여기서 살짝 뒤로 빠지고 평타 한방 여기서 이제 끝날때 끝날때 맞추고 평타 한방 끝내고 여기서 다시 평타 한방 W 써주고 Q 써주고 다시 평타 한방 여기서 힐 그렇지 근데 이거 죽었어 그냥 뒤에 개 딜러 막 그렇지 좋았어 잡아라 잡아라 발사 그렇지 블리츠가 왔어 티내손 블리츠 잡을 수 있다 신의 손 아 아 화났어 화났어 처마 과연 아 이런 세상이 처마보다 가슴이 더 뜨거운 남자 그럼 저정도로는 죽지 않습니다 다 잡자 이번에 다 잡자 바론까지 바론까지 많이 좋았다 마지막 가는거야 그렇지 됐어 마지막 가는거야 가자 가자 바론아 바론 가자 바론 가자 바론 가자 내가 쏜다 바론 가 오늘 바론 한마리 주문하자 가자 하이 잡아 그렇지 다 잡았다 다 잡았다 이거 피하고 맞았다 아 카라 얘부터 까비 킬 줄게 가 가라 1호기 그렇지 1호기 개굿 맞아 죽어 그렇지 그렇지 개꿀 가져봤냐 개꿀이다 가자 빰빠라 빰빠빠빰 가자 모션이 썩이다 모션이 썩이다 흠사기겠는데 이거 거의 여기 숨어있다 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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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해주고 뒤에거 한 번 때려준 다음에 오케이 개꿀 끝내러 가자 판매고 끝내자 수고했다 수고했다 따하아 야오풸 안녕 좋았어 어어 좋아요 대기 자 일로가서 쭈리둘죠 끈다면 끈다면 바로 킬이죠 킬각이죠 바로 저 미스포츠는 지금 상당히 지금 방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있다니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여기서 갑자기 슈퍼맨 빠바바바바바바바 잡고 가세요 파이크 킬이 겨져 상당한이득 개이득 보았죠 거기다가 luz 도망가 파이크 킬 도망가 하나에요 우리 건가 개굴수 같습니다 빠생! 밑으로 빠겠지? 빠생! 하하하하하하 너의 심리는 다 내 안에 있다 오케이 아우! 아우 야 하루살이 나서 와 개쎄다 하지만! 하지만 너네 넥서스는 꺼지 와하! 바텀 지리다! 최호다! 이런 세상에 갔다 넌 잘가라 그렇지 바람을 맞이하라 바람을 맞이하라 바람을 맞이하라 바람을 맞이하라 하하하하 누누 여깄다 맞지? 내 말 맞지? 근데 안죽어 이거 딱 시간 딱 돼가지고 딱 살아 하하하하 좋은 꿈을 꾸었습니다 참 좋은 꿈이었습니다 좋아 안녕! 안녕 빠빠! 빠빠! 하하하하 아 진짜 아 진짜 개 아까워 아 너무 열받아 네 안녕하십니까 리신만 47년째 플레이하고 있는 이제는 광감이 넘은 해물파전 이웃이다 반갑소이다 오늘 방송에서는 어 47년차 리신답게 진짜 리신이 무엇인지 보여주기의 소이다 가자 가! 팡팡아 뭐해! 팡팡아 가자 쿵! 와 씨 와 시라냐 아 아 인생 진짜 세상만사 오르막길 내리막길 아하 아하 찔데요 아 아 음파 하하하하 하하하하 음파 한 번을 못 맞추시네요 하하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홈맨 홈맨 나 죽어어 아 제발 그렇지 아우 아 아 나만 살고 잡았으면 게이득이었는데 깝이다 버전이웃 잡았다 으앗 빠세 아 아 진짜 이게 말이 돼? 이즈리얼이 어색해 이즈리얼이 어떻게 이렇게 세냐 아니 이즈리얼이 어떻게 이렇게 루샤나고 루샤나고 뒤에 가놓는데도 버티고 잡냐 아 아하하 씨 머포 머포녀석 제발 제발 마카 하하하하 개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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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까 까불지마 얍 아 하하 죄송해요 하하 인성 들어갔네 아하 죄송해요 어 순간적으로 참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된다는걸 보여드린거에요 게임하면서 순간적으로 열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화를 잘 참아내시고 긍정론 하기를 바랄게요 자 ㅇㅇ diesen 47. 자 볼배 온다 볼배 볼배리어 볼배! 아 뭐야 아아었시 계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 데에 03. 야 뭐야 이거 왜 씹혀 아니 이가 씹혔어 볼배 Age 공포한테 아니 와 나 진짜 아 이거 개빡치네 이거 어떻게 죽으니까 아 개꽂볼 면목이 없네 채주 아니야 으아아아아앙 와 잘했다 꽝 꽝 앗 쒀드 어샤샤 아샤 와샤 자식아 와봐 와봐 어오우 10년 묵은 체중이 다 내려가네 어오우 발 빠랐다 빠라필통 떼 빠생 안녕 안녕 잘 있어요 잘 있어요 피데러스티 피데러스티님 이쪽으로 가면 피데러스티 빨라지죠 그쪽으로 안갈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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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잇떠는데 안녕 안녕 이거는 빨라지는데 빨라졌다 아 뭐야 이거 뭐가 날라오는거야 아 개 아깝다 진짜 아 두 마리나 땄는데 그래도 둘 땄다 잘했다 거 당하면 안 된다 오 좋아 아악 야아 래끼뻔치 으으으으으으학교 으으으 마가 났다 reiter 으으으으으으으 Istio 3승 4패 와 전승했으면 미션 깔끔하게 끝난 건데 이 sec아내 와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거지요 장기전으로 돌입하는거지요 장기전 좋지 장기전 좋지 장기전 좋지 우리팀 다 개어져 적팀 다 개고수 롤팀은 존만 게임 누가하냐 이런 게임 내가한다 다음방 간다